네 화요일에 남자 복싱 선수 출신 민경남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복싱 선수 한 이유가 민경남 대표 얼굴 보고 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 그래서 자기를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할 것 같아. 어떻게 요즘도 계속 운동하시고요? 네 요즘은 뭐 또 테니스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mbs 스포츠 테니스. 테니스가 은근히 고급이라면서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면서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되게 턷새가 심합니다. 테니스가요? 네. 실력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실력이 좀 안 된다 싶으면 같이 안 껴주고요. 아 그렇다네. 네 되게 심합니다. 안 껴주면 계속 벽치기 하는 거지. 네. 벽치기라고 합니까? 벽치기 벽에다 치는 거. 아 혼자서? 그럼. 그래. 그 동네는 어디 강남 쪽에서? 네네. 부자들 요즘 뭐 부동산 혹은 아파트값 좀 떨어졌다는 얘기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보니까 KB 시세를 KB 주간동향을 보니까는 서울 같은 경우는 0.05%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0.05%? 아 이거 새 눈꽃만큼 빠졌네. 0.05% 뭐 그런 거 아니야. 아까 근데 뭐 음마 4억 선수촌 아파트 2억.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단지고 재건축 이슈되는 아파트다 보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조금 시세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고 말하는 게 조금 워낙 등락이 큰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뭐 음마니 뭐 이런 좀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가격이 2억 빠졌다 이러면 사람들도 이제 우리도 영향을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 지금 얘기할 주제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오늘 해주실 얘기가 아파트 얘기인 거죠? 네. 오늘은 큰 주제는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숫자를 보자. 숫자를 보고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자.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미분양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입주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미분양, 악성 미분양 엄청 늘었다는 기사를 방값 아파트도 청주 같은 데가 되게 신박하다. 이런 기사도 얼마 전에 본 것 같고요. 보니까 수도권이 작년 11월 대비 12월에 12%가 늘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미분양이? 네. 준공 후 미분양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인구 19%가 살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 수가 19개 밖에 안 돼요.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아니요. 진짜 19채. 19호만. 서울에요? 네. 뭐야? 엄청 많은 것 같더니. 다 팔린 거예요. 다 팔린 거예요. 어쩌구니가 없네. 무슨 19채요? 네.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좀 중요한 숫자라서 제가 한번 쭉쭉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19채라니. 19채라니.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11년부터 연말 기준으로 읽어볼게요. 준공 후 미분양인데 연말에 며칠 남았나 쭉 살펴보는 거군요. 일단 2011년 1000. 2012년 1092. 이 당시는 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도 왜 매수를 하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전세 나오면 전세가율 바로 계약되고 전세가율 85%, 90% 하던 그런 시대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13년이 돼서 558. 14년 303. 15년 152. 16, 75. 그다음에 22, 20, 19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해 발생한 미분양에 누적해서 남아있는 거. 발생한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누적입니다. 누적. 시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연말에 딱 봐서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가 몇 개냐 준공했는데 안 팔린 아파트 몇 개냐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원동에 한 10년째 미분양 있다는데. 걔가 그럼 계속 하나 플러스. 그게 19개 중에 하나 아닐까요? 19개 중에 하나 아닐까요? 19개 중에 하나요? 케이지 산더예요? 뭐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완전 분양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요? 19채 없나요? 19채만 분양이 안 된 거니까요. 이건 뭐 의미 없네요. 19채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양. 그래요? 네. 준공 분양. 이 지표는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서울은 그렇다. 지금 뭐 서울 외곽이라든지 지방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전국 기준도 쭉 불러드릴게요. 과거 그러니까 7년인데요. 이제 연도는 빼고 숫자만 쭉 불러드릴게요. 11년부터 3만 1천, 2만 9천, 2만 2천, 1만 6천, 1만 1천, 1만 2천, 1만 7천, 1만 7천. 어쨌든 바닥 짚고 올라오네. 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게 뭐예요? 미분양이라는 건 분양할 때 분양 받으세요. 그럼 그 돈으로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하는 게 후분양이잖아요. 네. 선분양이잖아요. 그런데 준공이라는 건 준공검사 필요하고 입주하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다 지었는데도 주인을 못 찾고 안 팔리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악성 미분양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선수 시행사들은요. 괜히 이게 분양 경쟁률 10대, 20대, 100대 이렇게 나오면 후회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더 분양가를 올렸어도 충분히 팔리는 거고 분양가가 경쟁률이 2대1, 3대 이렇게만 돼서 어차피 자기는 다 겨우겨우 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대1 돼서 100채 파나 2대1로 100채 파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TK분도 이렇게 해서 서울의 우리 동네 아파트만 봐도 준공 후 계속 분양하고 있던데 이거 어딘지 좀 써주세요. 그런데 회사 물량이라는 게 있더라고. 회사 보유분. 그게 미분양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분양으로 보고 그냥 회사가 그냥 안 와서 샀다. 그래서 천천히 전세를 주거나 천천히 팔거나 그런 물량도 꽤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은평구 중산동에 일해. 준공은. 그 동네 아니야? 자기네에서 한창 살았던 동네입니다. 준공은 아닐 텐데요, 아마. 그러니까 공사 중인 물건이.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갑자기 신뢰가 확 오르네요. 제가 보는 자료는 거의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그런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기사들이 맨날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라는 거는 기자들이 이 통계 자료를 잘 못 보고 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 타이틀을 딴 게 수도권 2400에서 2800세대로 늘었다. 그래서 12% 늘었다. 아마 딱 그 숫자만 보고. 그리고 이게 전월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1월에서 12월이 되면서 뭔가 대단지가 미분양이었던 단지가 중경이 난 거죠. 우리나라 전체 서울보다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거든.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거의 거주한다고 봐야 돼요. 반 정도가. 그러니까 거기에 2400에서 2800으로 늘었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민대표가 오늘 하려는 얘기가 그거 같아. 그게 400채 늘었다는 게 뭐가. 맞습니다. 이런 거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크게 늘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네. 그리고 이것도 전년 대비, 몇 년 전 대비도 아니고 단순하게 전월 대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게 현재 미분양 얘기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공급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3개월 단위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또 발표를 해요. 그런데 우리 민대표님은 좀 복싱할 때처럼 자신 있게 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늘 팩트를 갖고 오시면서도 자신 없는 목소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어제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잠을 좀 못 자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온다고 긴장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태가 지속돼요? 큰일 났네. 두 달 됐는데. 아니요. 사실은 저희 둘째가 새로 유치원 가야 되는데 걔가 좀 긴장을 했는지 잠을 훔쳐가지고요. 아니, 함수처가 어떻게 됐어? 유치원 닫혀서 개원 연계한 거 처리됐어요? 네. 등원. 유은혜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잖아. 유은혜 장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유은혜 장군이래. 밀어붙인다고? 밀어붙여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거의 뭐 유치원들 문 닫은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좀 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복싱. 어퍼컷 어퍼컷. 복싱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약간. 사실 뭐 소질은 별로 없습니다. 제도 복싱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네. 다음으로 이제 공급 예정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것도 재밌어요.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입주 예정 물량인데 아파트입니다. 전국이 9만 400, 서울이 3천 6백이래요. 서울이 3천 6백 채? 네. 그거밖에 없어요? 네. 바로 딱 캐치되시죠. 그렇지. 전국은 너무 많다. 서울에 20% 이상 사는데 서울은 왜 이렇게 작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한 19%. 그러니까 20% 잡자. 네. 20% 잡으면 대충 9만이면 20%면 한 1만 8천 원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3천 6백만 공급이 된 거예요. 1만 8천보다 더 돼야지. 왜냐하면 서울의 수요가 더 많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주소지만 주소지가 없는 사람 중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은 부산이야. 아들내미 딸내미 여기 집 하나 사줘서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를 안 옮기고. 안 옮기고 그냥 여기 장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여기 출장 올 일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서 거주 많이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강남이 왜 집값이 높으냐고. 그때 누가 그랬잖아요. 강남으로 출퇴근 혹은 거기 트래픽이 많다는 거야. 강남에. 그런데 서울도 그런 효과가 크게 보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세부 내역으로 제가 좀 봐봤어요. 서울의 3천 6백 개 중에 2천이 공공입니다. 그럼 사실상 민간은 1천 6백이 좀 안 돼요. 정확하게는 1천 5백 6십 칠밖에 안 돼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네. 3개월치입니다. 올해 3, 4, 5월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공공 위주니까 대형 평형은 더 없겠죠.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면 소형이 다시 3천 6백이에요. 공공 민간 합쳐서. 3천 6백 중에 소형이 2천 7백. 중형이 8백. 대형은 12개. 대형이라고 하면 한 몇 평이에요? 보통 전형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초과. 그게 대형이에요? 네. 그럼 30평 이상이 대형이에요? 아니요. 초과요. 보통 과거 기준으로 하면 40평대 이상. 40평대부터가 대형이에요? 보통 그렇게 봅니다. 중대형 그렇게 봅니다. 정영진 대형사네. 전세지만. 조용하세요. 전세. 전세. 나는 한 60평 정도가 대형인 줄 알았지. 저도 한 5, 60평 이상으로 초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40평 때는 중형 아니야? 3, 40평이 중형이고 20평 때가 소형 아니야? 보통 20평에서 35평 정도까지. 25에서 35 정도까지가 중형. 40평 때는 중대형. 50평 넘어가면 대형.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전형 면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제가 지금 평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냥 분양평형.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평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말랐다는 얘기네. 공급 기준으로 중대형 평형은. 적어도 3, 4, 5월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민 대표님도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숫자를 정확히 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 통계를 3월에서 5월만 보나요? 그 직전 3개월 남은 헬리오시티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요? 거기 9천 채 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 준비해왔어요? 네. 헬리오가 9,510 정도 될 겁니다. 9,510이에요? 네. 거기 실거주가 한 3만 명 한대요. 와, 진짜 대박이다. 가구당 3명만 해도 3만 명이잖아.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단지 표심을 잡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 살면 되게 이입 본다는 거 아니야. 집중 투자한다는 정치인들이. 아, 그런데 다 전화했는데 집중 투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지. 그 아파트에 대한. 주변에 뭐 이런 거? 그렇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많을 거거든요. 아, 거기 무슨 분여 회장 이런 거 난리 나겠네요. 거기가 무슨 시만큼 인구가 나는데 우리나라 조금. 조그만, 조그만 분인가 신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입주자협의회 회장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구청장보다 훨씬 낫겠는데. 그런데 헬리오시티. 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매일 2017년부터 3개월 단위로 입주 예정 물량을 쭉 뽑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조사를 해왔는데. 네. 그래서 2017년이 3만 7백. 네. 그리고 2018년이 3만 8천. 네. 이제 고정도 돼요. 이게 이제 연 다 해서요? 1년에? 네. 전국으로? 네. 그러니까는 18년이, 17년 대비보다는 조금 많긴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헬리오시티가 있었으니까요. 아, 헬리오시티가. 헬리오시티 중증권 빼면 줄었네. 맞습니다. 아. 원래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5, 16, 17년에. 2018년에 10년 주기설 얘기를 하면서. 그때 공급 폭탄이다. 그렇지. 그때 뭐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폭탄이 아니네. 제가 16년에 썼던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헬리오시티를 제외하면 계속 공급 부족이다.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아무튼 17년하고 18년만 비교해도 18년이 헬리오 제외. 정확하시게 보셨는데요. 헬리오 제외하면 줄었어요. 공급은. 헬리오는 근데 대부분 다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그런 단지라고 봐야 되니까. 네. 그게 악성 미분양이 될 가능성은 거의 재로고. 네. 하여튼 뭐. 그럼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고. 입주 물량 자체가. 네. 그러면 그 뒤에는 어쨌든 뭐. 입주 물량이라는 게 대충 다 예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보면요. 이번에는 통계청 자료 가지고 뽑았는데요. 그래도 통계는 다들 공신력 있는 데서 뽑아오시네. 그럼요. 그럼요. 사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착공, 인허가 이런 것만 보지 않고 사실 착공, 인허가가 아니고 그게 준공까지 나는 걸 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준공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멸실이랑 같이 봐서 순증을 따져야 되거든요. 멸실이라는 걸 이제 철거된 거. 네. 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잘.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통계청에서 순증 자유가 좀 늦게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미래를 물어보셨으니까 순증에 보면 조금 16년, 17년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향후는 봐야 되는데 향후는 제가 멸실물량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착공, 인허가 그 정도로 볼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금 16년부터만 불러드릴게요. 16년이 3만 4천 5백. 공급이죠. 공급. 입주 이런 건 아니고 공급. 서울이요? 전국이죠. 전국. 이거 서울입니다. 서울. 이거는 주택이에요. 아니다. 이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겠죠.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 좀 해봐요. 이런 거는. 아니 잠이 안 오시고 공부하세요. 그냥 잠을 청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16년에 3만 4천. 17년이 많았어요. 5만 1천. 그 다음에 18년이 4만 4백. 아니 근데 서울에 공급이 5만이라고요? 전국이겠네. 전국이. 전국이겠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 뭐 이렇게 갑자기 늘어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수가 한 167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5만이면은 167만. 167만. 난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5만 채가 늘어요. 근데요. 이게 5만 채면요. 현재 아파트 스타기.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들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서울에 5만 채 느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게 3% 늘어나는 겁니다. 3%? 네. 3% TV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천세대 단지가 50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트만입니다. 아파트만? 네. 그렇게 많아요? 아니 경희궁 자위가 50개 생기는 건데? 그렇게 많이 줘요? 경희궁 자위는 5천 정도 될 거니까요. 어쨌든. 대형 아파트 단지. 네. 이제 17년 말이 좀 유독 많았고요. 보통은 이제 3만에서 3만 정도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게 멸시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래도 계속 공급 부족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결과치인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 미분양 아파트 지표로 확인. 그런데 멸실이라는 것도요. 민대편이. 네. 어쨌든 아파트의 멸실이라는 거는 공급을 전제로 한 멸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멸실 한 다음에 그런데 통상 멸실대 신규 공급의 비율.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천세대짜리를 멸실시킨 거예요. 네. 철거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천 플러스 알파가 지어지죠? 한 3, 40%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멸실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나. 멸실해버리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시차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계량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다 유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에는 현재 아파트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결국은 가격이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또 보시는 거예요? 수요 공급 차원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올해도? 그 시점은 제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지가 모른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긴 있더라. 있죠. 누군지 아시죠? 이상우. 강력하게 모를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올 연말이 되게 흥미로워. 과연 누구의 예측이? 다윗과 골리아스의 전투를 정하고. 절대 다수가 못 오른다. 최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방향을 확실히 틀었더만. 이제부터 하락세 시작이다. 이런 입장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민경남 대표는? 저는 예측을 아예 사실 안 하고요. 저는 그냥 대응하자 주의입니다. 제 재무상태랑 분석을 해서 망하지 않을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 결국은 우상행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고 어떤 기울기일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계속 버티자 주의입니다. 일본처럼 가면 우상행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냥 가까운 나라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랑 비교할 수는 없다. 일본은 GDP 3위, 우리나라는 GDP 11위. 그런데 참 그게 결국은 우상행이라는 거는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틀리기도 하더라고. 왜냐하면 일본이 아직도 1990년도에 주가 지수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잃어버린 30년. 50년 지나면 우상행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아예 업으로 삼은 사람이고 제가 5년, 10년, 20년 하고 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끝까지 속된 말로 존 버라고 하던데요. 버티면 결국 살아남지 않을까. 30대라 이거죠? 부럽군요. 부럽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열심히 버텨주셨습니다.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빨리 떠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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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